조건부 서식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B3부터 시작해서 H30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하셔서 B3부터 시작하셔서 H30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수식은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수식은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한자 코드가 끝자리가 1로 끝나고 뭐 뭐 끝나고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AND 함수가 필요하겠죠. 등호 입력하시고요. AND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 함수를 입력하시는데요. 소문자로 입력하시거나 대문자로 입력하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함수명 입력하셨으면 가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환자 코드에 가셔서 끝자리가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라이트 함수를 입력하시고 B3셀에 가셔서 B3을 클릭하되 B열에 있습니다.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면서 조건하고 맞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B열을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 오실 거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추출한 데이터는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데이터는 현지 환자 코드의 데이터가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문자 1을 비교하실 때는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시면 심표 두 번째 조건은 진료 감옥의 전체 글자 수가 진료 감옥에 있는 데이터가 진료 감옥은 현재 F10에 있습니다. 전체 글자 수를 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랜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도요. 함수는 제시합니다. 함수 이름을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고 랜 함수 입력하셨으면 가로 열고요. 진료 감옥에 있는 F3셀을 선택을 할 건데요. 클릭하면 절대 참조죠. F4, F4 눌러서 F10에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열만 고정해 주시고 랜 함수는 현재 셀만 넣어주시면 현재 셀에 입력된 글자 수를 세웁니다. 그 글자 수가 4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전체 글자 수가 4글자이고 4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엔디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야 이제 수식 작성이 끝나셨고 서식을 클릭하셔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연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파랑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깔은 연한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환자 코드가 오른쪽에 끝나는 글자가 1로 끝났고 그 다음 진료 감옥의 글자 수가 4글자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작성을 했는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결과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시 B3부터 H30을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가셔서 어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게 되면요.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셨을 때 현재는 저는 하나만 작성을 했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실수로 전체 범위를 지정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했거나 또는 어떤 함수의 잘못으로 결과가 적용되지 않아서 새롭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조건부 서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에는 서식이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감점이 될 수 있겠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로 작성하게 되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두 번 작성을 하셨다 하시면 오셔서 삭제하고자 하는 규칙을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제가 조건부 서식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오셔서 규칙을 삭제하시고 다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실 때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지우기 가셔서 현재 선택한 영역의 규칙만 지울 건지 또는 전체 현재 작업하는 시트의 규칙을 지울 건지 선택하셔서 규칙을 지우시고 새롭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잘못 작성하셨을 때 두 번째 조건부 서식 예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셨고 두 번째는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A3부터 조건부 서식은 항상 제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가요. 제목을 포함해서 A2부터 H24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목은 빼시고 A3부터 H24 선택하신 다음에 주문일자에 가서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 5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그리고 할부 기간에 가서 6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지금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할 거라서 엔드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수식이 오셔서요. 우리는 수식을 작성하는데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엔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번 대문자로 입력해 볼까요? 엔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주문일자에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요.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먼스함수 입력하시고 A3에 가셔서 선택하되 조건부 서식은 꼭 고정작업을 잘 하셔야 되겠죠? A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를 이용하셔서 A열만 고정하시고 먼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A3셀의 월을 추출해 오겠죠? 또 행이 달라서 A5셀의 월을 추출해 옵니다. 그 값이 5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고 할부 기간에 가셔서 할부 기간에 가셔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H3을 선택하지만 H4, H4, H5, H6, F4를 하나, 둘 선택하셔서 6 이상, 크거나 같습니까? 6, 6개월 이상입니까? 심표 다시 한번 H3을 선택하시고 F4, F4를 눌러서 12개월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12라고 입력하시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서 서식은 굵은 기울인 꼴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녹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가셔서 정확하게 녹색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서식까지 지정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과 서식 지정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현재 주문일자가 5월달인가 할부 기간에 가셨을 때 다 6이네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셀 참조 시트 클릭하셔서요. 조건부 서식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조건부 서식 1번과 조건부 서식 2번에서는 기본 작업에서 출제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고요. 셀 참조와 아이콘 집합까지 문제에서는요. 기본 작업이 아니라 기타 작업에 매크로 문제에 조건부 서식을 기록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여 C3부터 C24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이라고 있고요. 셀 강조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중복 값을 찾습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찾아서요. 지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조건부 서식 하셨죠. 다시 F4부터 F3부터 F24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셔서 평균을 초과하면 평균 초과를 선택하시면 평균 값을 구해서 평균 값보다 큽니까? 라고 하면 문제에서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빨강 채우기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평균 값보다 큰 데이터에는 색깔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데이터 막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 예제는요. G3부터 G3부터 G3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 영역에 대해서 규칙 유형은 일단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갑니다.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데이터 막대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막대에 오셔서 현재 데이터 막대에 오셔서 현재 최소 값과 최대 값에 대해서 100분의 수 이용하셔서요. 100분의 수을 이용하셔서 최소 값은 10 최대 값도 100분의 수을 이용하셔서 90으로 설정하고 아래쪽에 채우기 색깔을 칠이 아닌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색상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데이터 막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아이콘 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D3부터 D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가셔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을 사용할 거고요. 아이콘 스타일은 별 세 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별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 채워진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별은요. 숫자 오른쪽의 종류가 백분율이 아니라 숫자를 선택하고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반이 채워진 별은요. 80 미만 현재 80이란 조건을 주면 80 미만만 남고요. 그 데이터에서 숫자가 65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빈 셀은 나머지는 빈별로 65 이상이란 조건을 주게 되면 나머지는 65 미만에 대해서는 빈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3부터 C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이콘의 스타일은 아이콘 스타일은 5가지 흑백이라고 되어 있네요. 5가지 원의 흑백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요. 검정색 원은 90 이상 100분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100분율이고요. 값을 9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4분의 1 흰색 원은 앞에서 90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90 미만으로 바뀔 거고요. 90 미만에 70 이상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다시 그 외에는 기본 설정 값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는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00분율에 90 이상 70 이상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5가지 원을 이용해서 값의 100분율에 따라서 아이콘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집합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조건부 서식 1번과 2번은 기본 작업에 대한 조건부 서식의 문제였고요. 셀 강조부터 아이콘 집합에 대한 문제는 기타 작업에 매크로 기록에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조건부 서식 예제 살펴보셨습니다.